강서구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예방접종센터 행정지원, 우리 동네 방역갈금이, KC대학교 방역지원, 복지 대상자 안부 확인 등 4개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행되는 예방접종센터 행정지원 사업 참여자는 접종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우리 동네 방역갈금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환경정비와 방역 업무를 맡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강서구민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